저희 하위권 3명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? 하위권 3명이요? 아 진짜로 말해요? 네 진짜 말할까요? 저 그런 거 자존심 없습니다 저도요 성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 이광수 당사 이 씨 나 성이 없어요? 너밖에 없어 이 씨 나 성이 가만히 안 돼요? 당수만 이 씨네 그리고요 어 나 진짜 그리고 또 성 씨입니다 네 강 이 강아 이 강아 아니야 이 강아 마지막 하 이 강아 이 강아 이 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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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떻게 이렇게 고교롭게 쪼로록 앉았냐 꼴등만 한 번 물어볼까? 우리 둘만 바뀌고 있을 거예요 꼴등만 한 번 물어보자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된 이상 아 자꾸 유도리 궁금해하니까 저 자존심 없어요 이런 거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장난쳤어 진짜 꿀지요? 네 충격먹거나 이러지 마세요 우리 형들 많이 해봐서 정의 하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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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 야 순서대로 하니 쭈어